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하고 타깝도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튀김 너무 맛있다고 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닐라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치즈소스 치즈가 너무 질러서 먹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로 먹 lights 매콤한 아삭아삭 마지막으로 아삭아삭 이을라 이건 탱탱한 소스 마이크는 밥을 먹어요 소스도 맛있을 거 같아요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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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 시작합니다. 음.. 하 Beth 하 하 하 헉 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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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습니다. 치즈가 너무 들어있어요 치즈는 잘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매운 정도돼요 치즈가 입안에서 너무 좋아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는 치즈도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팽이버섯 제가 이렇게 먹으면 더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뭔가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지금 생선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가슴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기의 음료는 아삭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굉장히 맛있다 치즈가 너무 좋아요 50g 샤워 치즈는 한입에 만들어 볼게요 치즈는 소스에 적당히 잘 안되서 치즈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좋네요 육수는 다 맛있는데, 그럼 이 소스가 더 맛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정신없이 맛있더라고요. 땡큐에 담가서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 소스는 잘 먹었어요. 이번엔 소스가 더 맛있지만, 내가 꼭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사과의 소스는 아주 나름이 많아요. 마요네즈 맛있다... 그릇에 입을 때까지 먹으면 더 맛있어요 면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끓일 수 있는 SHKK 방금 나왔던 랍스프 이렇게 제일 맛있어요 랍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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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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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